출범 2년차를 맞은 민선 7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를 향한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대표정책에 대한 호평도 나왔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여야를 떠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매일 비상근무를 사며 차단 방역에 애쓰고 있는 경기도를 취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또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우리 최입북단 방어선 밑으로 남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기도가 그래도 뭐 여유도 좀 있고 이렇게 모든 걸 선두로 가시니까 좀 이 백신 생산을 하는 데 손을 좀 댔으면 좋겠다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24시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닥터 헬기 부분 잘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무튼 여력이 되면 능력 있는 의사한테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장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투입 비용은 실제로 엄청납니다.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한데 저희가 상징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복지정책 중 홀몸 어르신 365일 해피쬐기 사업은 성과가 좋다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노인분들을 직접 산책도 시키고 산책을 시키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형성도 하게 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확대하고 이게 전국 단위로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 수수실 CCTV 등 출범 2년 차를 맞은 민선 7기 형기도의 대표 정책들의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